우리 이전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리덕스를 도입했어요. 스토어가 생긴 거죠.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는 그 스토어를 구독하거나 그 스토어에 디스패치하는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스토어를 중심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훌륭해졌는데 또 아쉽고 찝찝한 것들이 또 생긴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addNumber는 우리가 리덕스를 도입하기 전에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예요. 왼쪽에 있는 addNumber 파일은 우리가 리덕스를 도입하면서 변경된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addNumber 오른쪽에 있는 이 이전 코드는 부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이 부품은 우리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원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냥 onclick이라고 하는 props로 이벤트 핸들러를 제공해주면 그러면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시켜 줄 거니까요. 어디서든지 얘가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addNumber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토어가 뭐예요? 리덕스의 스토어죠. 즉 리덕스의 스토어. 즉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addNumber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addNumber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는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는 아닌 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고 우리의 다음 도약 지점인 것입니다. 자, 방법은 랩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랩이 뭐예요? 뭔가 감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ddNumber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를 감싸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는 리덕스의 스토어를 핸들링하는 컴포넌트로 만드고요. addNumber라는 컴포넌트는 리덕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르는 컴포넌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기존에 있었던 addNumber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는 프리젠테이셔널 컴포넌트 그리고 addNumber라는 컴포넌트를 감싸서 리덕스와 관련된 스토어와 관련된 작업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컴포넌트는 컨테이너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 용어가 어떻게 됐건 간에 같이 한번 일단은 보자고요. 자, 그러면 addNumber의 이 스토어에 종속되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대리에서 처리할 또 addNumber를 감쌀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보통 컨테이너스라고 하는 폴더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컨테이너스라는 폴더에 addNumber를 감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건데 저는 그냥 똑같은 이름을 쓸 겁니다. 물론 이름은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가 꼭 어떤 컴포넌트 하나를 랩핑하는 컴포넌트 하나를 감싸는 일대의 관계가 꼭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여기 있는 이 컨테이너가 여러 개의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감싸는 역할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단지 그 뭐죠? 그 리덕스의 스토어랑만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을 제가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은 경험을 먼저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addNumber는 일단은 임포트를 해야 돼요. 누구를요? 우리가 랩핑하려고 하는 addNumber를 어디서?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컨테이너스의 페어런트, 점점이 페어런트라는 뜻이죠? 컴포넌트에 있는 addNumber를 랩핑할 거니까 쟤를 일단 불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export 디폴트 해서 우리가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라는 만들 거예요. 익스텐즈 컴포넌트 자, 이렇게 하고요. 앞에는 리액트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랜더 메소드를 만들고 랜더 메소드는 리턴 값을 뭘로 하냐면 addNumber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app.js 파일을 열어봅시다. 자, 여기는 app.js 얘 보면은 addNumber 루트가 있는데 아이고, 얘가 아니라 addNumber 루트를 열어야죠. 자, addNumber 루트는 addNumber가 어디서 와요? 컴포넌트 addNumber인데 우리가 이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뭘로요? 컨테이너예요. 방금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스의 addNumber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리고 리로드 했을 때 잘 동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컨테이너스에 있는 addNumber가 방금 우리가 작성한 addNumber인데 얘는 컴포넌트 밑에 있는 원래의 addNumber를 가져와서 그대로 출력해 주는 애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컴포넌트들의 구조가 addNumber, 루트 밑에 addNumber가 있었는데 중간에 언어미너스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생성한 그 컴포넌트가 중간에 몰래 끼어든 거예요. 마치 addNumber인 척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addNumber라는 컨테이너트 컴포넌트는 뭘 하냐? 리덕스랑 일은 얘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과 종속되는 작업은 얘가 처리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addNumber라는 이 오리지널 컴포넌트는 화면에 무언가를 표시하는 거에 집중하는 소위 프리젠테이셔널 컴포넌트로서 다시 옛날의 역할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여기에다가 onclick 이라는 이벤트를 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스토어와 동신하는 겁니다. import store from store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addNumber는 밑으로 제가 빼겠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storeDispatch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뭘로 바꿔요? 이전에 있었던 코드 thisProps의 onclick으로 바꾸고 얘가 onclick 했을 때 인자로 thisState의 size값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었던 store가 없어졌죠. 여기 있는 import도 없애야겠죠. 그럼 우리의 addNumber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이제 옛날과 똑같이 더 이상 Redux에 종속되지 않고 그냥 화면에 뭔가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Presentational 컴포넌트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Redux와 관련된 작업은 addNumber를 wrapping하는 이 가짜 addNumber인 컨테이너 컴포넌트가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동작은 똑같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얘를 10으로 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에러가 나네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그 이후 여러분 아셨죠? 자 얘를 클릭했을 온클릭을 클릭했을 때 인자로 size 값을 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size 값을 요렇게 받아서 걔를 이렇게 전달해야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심하셔야 될 것은 자 우리가 한 건 뭐냐 이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걔가 Redux랑 상호작용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 밑에 있는 AddNumber는 Redux의 기능을 도려내서 걔가 부품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부품으로써 가치가 있는 애로 다시 되돌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